저는 그 막탱이가 가는 짓을 꽤나 많이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 간단히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블리스님만의 열심이를 구독자분들을 몇 분 정도 모셔서 블리스님의 열심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채용시켜줄 의사도 좀 있는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과연 버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블리스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최근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비결 같은 게 좀 있는지?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게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대회에 끝난 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제가 두 달 동안 보충제랑 프로틴이랑 각종 가공식품, 가공 이런 것들을 싹 다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필수긴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단백질 같은 게 우리 몸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몸에서는 어쨌든 개를 분해하고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들이 생산이 돼요 근데 그거를 신장이 우리 몸에 필터거든요 필터라서 이런 뭔가 안 좋은 물질들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역할을 해서 신장이 많이 지칩니다 또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하죠 운동을 많이 하면 몸에 젖산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젖산이 간에서 어쨌든 또 해독이 돼요 그럼 또 간도 지치고 그래서 간과 신장이 막탱이가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그 막탱이가 가는 짓을 꽤나 많이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신장이 또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회 막바지에 가면 수분 조절도 하고 나트륨 조절도 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많이 먹는데 수분은 적게 먹죠 그럼 신장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얘를 걸러야 되는데 돌아갈 물은 없고 근데 뭔가 계속 나쁜 건 들어가니까 신장이 엄청 많이 망가져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신장을 좀 많이 돌리려고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많이 먹지는 않고요 한 4리터 정도? 4에서 6리터 정도 먹습니다 약간 허황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없으셨나요? 보충제를 끊으면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진짜 조금은 좋아진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운동 강도도 사실은 많이 줄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운동도 많이 쉬고 있습니다 많이 쉬면서 몸한테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쉴 때 근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운동할 때 근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몸에는 휴식이 필요해요 저는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한테 한 두 달 정도 휴식기를 줬고 지금 이제 촬영 날짜가 지금 8월 1일인데 오늘부터는 또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보디빌딩 대회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사실 제요심 같아서는 휴지기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해서 더 운동을 끌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사실 저도 이제 물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보디빌딩 대회를 1등을 했으니까 아 물이 들어왔구나 이제 노를 열심히 줘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 건강을 지켜야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최우선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뭐 내가 유튜브를 1년 2년 할 것도 아니고 운동도 1년 2년 할 것도 아니구나 10년 20년 30년 할 건데 지금 당장 급하게 달려서 내 건강을 잃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가 빨리 달려야 할 거를 조금 더 천천히 오래 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모든 걸 끊고 운동도 약간 생활 체육 수준으로 하면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영양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를 섭취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뭔가 지나친 것들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지나침들이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 건강을 오히려 이렇게 좀 갉아먹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고 항상 즐기고 내가 진짜 행복한 선에서 그걸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처럼 생업이 걸려 있거나 정말 도전 의식이나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정말 나는 이걸 함으로써 지금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행복한 수준까지만 이 행위를 열심히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작게 하나 궁금한 거는 블리스님만의 열심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구독자분들 몇 분 정도 모셔서 블리스님의 열심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채용시켜줄 의사도 좀 있는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과연 버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 이제 그거 이제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아 그렇고 원래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다 시작할 계획이고요 근데 뭐 많이 바뀌는 건 없어요 기본적인 식단은 늘 똑같고요 식단은 똑같고 거기에 원래 안 먹던 종합 비타민이랑 오메가3 정도 추가되는 거고 뭐 크레아틴 뭐 사실 이거 아무 쓸모없는 보충자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먹을 겁니다 먹는 이유는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려보지 위해서 할 겁니다 그 제 영상 중에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단백질을 제가 단식을 가끔씩 해요 뭐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단백질도 단식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엔 뭐든지 다 내성이 생기고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씩 뭔가를 끊어주는 행위는 되게 좋아요 왜 우리가 단식도 몸에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 이렇게 한 번씩 불필요한 거 불필요한 건 아니고 좀 뭔가 인공적인 것들을 다 한 번 제거해 주는 시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이걸 제거해 주면서 과일이나 야채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혈색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얼굴 좋다는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대회를 나갈게 아니면 한 번 이렇게 싹 끊어보고 운동도 한 번 쫙 줄여봤다가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 글리스였습니다